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죠. 그 내용을 갖고 반도체 피크 이 내용에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그대로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모간스탠디가 이제 도전을 한 거죠.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하강국민을 집어들어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런 급락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이런 SK하이니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날 거다. 얼마나 여러분들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내 정권사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ai가 화랑이 되지 막 시작이 됐는데. ai 반도체 ai 가속기라는 것이 엔비디아 여러분들과 만든 그런 gpu가 있어야 되면 반드시 쌍으로 SK하이니스와 삼성전자가 만든 고대 역풍 매물의 hbm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엔비디아 주가가 추락한다는 이야기지 않느냐. 그 말이 되냐. 두 개가 카플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런 국내 그런 정권사들이 반박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모간 스탠리 주장은 hbm이 공급 과잉에 증명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안 팔린다는 이야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이제 국내외 정권사들은 피크아웃 을 논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너무 이르고 SK하이닉스 hbm 생산 능력이 올해 말에 13만 장이 내년 말에 15만 장이 불과하는데 생산 캡파를 그렇게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ai 열풍 때문에 고대 역풍 메모리 hbm 여름 생산 능력을 늘리게 되면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민이 hbm 반도체하고 d램 메모리 반도체를 어느 정도 생산 캡파를 유지할 것인가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hbm 공급이 과잉이 될 것이다. 그걸 안 믿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는 계속 수요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거의 풀로 돌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SK하이닉스 제품을 쓰다가 그다음에 삼성한께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가 다 물량을 대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빅테크 고객사들이 줄을 서 가지고 엔비디아 여러분들 ai 가속기를 공급받게 줄을 서 있고 엔비디아 여러분들 젠슨 황이라는 ceo가 물량 배분하는데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힘들다.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안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물량은 정해져 있고 돈 싸들고 와서 이런 물건 달라는 사람 줄을 서 있고 다 실리콘 베리에서 이런 들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한테 이런 들 30만 개 주고 어떤 사람한테 5만 개 주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그게 그 입장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번 써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대단하네요. 올해 그렇게 이런 hbm이 많이 나가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총 공급량이 13만 장인데 내년 또 여러분들 케파를 많이 늘려도 15만 장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hbm의 수요를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올해 그렇게 수요가 많았으면 내년 또는 뭐죠 한 다블 정도 증가시켜도 다 물건이 나갈 건데 15만 장밖에 여러분들 케파를 못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신용정권에서 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pc도 다 ai pc로 대체가 되고 스마트폰도 ai 이런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pc 모바일 수요가 부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요.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예단할 수는 없는데 좀 성급한 그런 보고서를 내가지고 혼란을 자초한 같다. 뭐 이제 그게 사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보시면은 모간 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의 픽아웃 시점이 당초 시장 예상보다 3개월에서 1년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국내외 정권사는 지금 반도체 업황 픽아웃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외작의 투자은행의 보고서들은 조금 더 영향력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물건이 나가니까 물건이 물건이 막 돈 싸들고 와가 여러분들 전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저 오라클의 레디 앨리슨하고 일론 머스크가 젠슨 왕을 만나가 여러분들 돈 얼마니 드릴 테니까 물건 달라는 이야기가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성급했던 그런 것 같고 hbm 단수가 8단에 12단으로 높아지고 수율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두 개를 다 늘릴 수 없는 겁니다. 고대 역풍 메모리 hbm을 늘리게 되면 상당한 양의 d램 생산 캡파를 줄일 수밖에 없으면 생산 라인을 그쪽으로 돌리는 걸 뜻하는 거죠. 그게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하겠냐. hbm 생산 집중으로 d램 공급이 자연히 부족하게 될 건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네요. 본사도 이제 의견이 다른 모양입니다. 본사에서는 아시아본부에서 지나치게 좀 한 발 앞선 그런 의견을 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한 것보다도 한국 경제에서는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집 장가들 잘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출산 추세는 한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기성세대와 달리 혼자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편하게 뭐 해먹고 다닌 것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결혼을 해서 출산 육아를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요인들도 저출산 추세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